중국 작가 리우스의 양의 아이언 이 작품은 철근이 녹듯이 휘어진 채로 첩첩히 쌓여있는 풍경을 선보입니다. 마치 철근의 집단 폐사처럼 보이는 무덤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의 철근이 아닙니다. 다만 철근의 모양으로 캐스팅한 가벼운 재료 위에 묵중한 철근처럼 보이도록 색과 질감의 효과를 덧붙여낸 것일 따름입니다. 실제는 가벼운 재료로 만든 가짜 철근인 거죠. 이 작품은 조각의 이상에 대항하는 비조각으로 인식됩니다. 마치 철의 죽음, 문명의 죽음을 선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현대문명에 대한 자기 부정과 자기 반성의 제스처일까요?